경주에서 5.3 지진이 일어났죠 제가 처음으로 지진이 이것이구나 좀 느껴봤습니다 제가 4층 방에 있는데 갑자기요 책상이 흔들어는 거예요 책상이 흔들린다는 게 그리고 막 진동이 나는데 아, 이게 지진이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역시 이게 지진이었어요 마지막 때가 많은 지진이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폐허간 시대에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때 유튜브에 떠들썩한 내용인데 저는 이제서 아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좋지 않은 얘기지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또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인가 한 것을 여실히 증명된 사건의 내용이 되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중국의 어느 시골에 버스가 달려가는데 아주 깡패같은 사람 세 사람이 그 여자 기사가 아마 어여펬던지 신용을 합니다 그 정도 말로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버스를 수도발한 거예요 안 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폭력 앞에 꼼짝없이 수도발하고 그 버스 기사를 끌고 내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려고 해? 그지껄 했겠어요? 아마 이 정도 됐으면 버스 안의 사람들이 남자도 많고 수십 명이 우아 하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그 야산에 아마 데려가가지고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런 천인 공로할 만한 장면을 보고도 그걸 남은 일처럼 지켜보고 있는 거 이게 인간이 사는 세상이겠냐는 거예요 그 중에 승객 중 하나 청년이 대항해 하다가 실신할 정도로 그 깡패들한테 맞고 이제 이번 무법천지 아무도 못 덤빕니다 지옥입니다 저들이 욕심을 챙긴 후에 이제 버스는 출발을 시키는데 그 여자 기사가 옷을 주듬 입고 울면서 핸들을 잡고 출발하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냐면 그 맨발의 청년이 탈라니까 여자 기사가 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타면 출발하지 않겠다고 기어코 그 맨발의 청년을 내리도록 하더래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그냥 그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유에 설이가 난다 했잖아요 그 여자가 세 사람의 복수 그리고 자기를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복수심에 그 여자가 그냥 청길 남따리로 그냥 쳐 막아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도 죽고 그런데 자기를 그 청년만 살려주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폐악한 시대구나 악한 시대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전능하치 하나님의 결국 심판으로 전부 그렇게 심판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오늘 하나님의 이 악한 시대에 안 계신다면 우리가 어디가 숨을 쉬고 살겠냐는 거예요 이 무법천지시대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분께 우리가 아랠 수 있는 특권주신 그 기도의 특권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면 어떤 변화를 먼저 주시는가 우리 내면의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만 해서 살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가 바로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혼타하고 어둠의 영 오염된 세상에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생수가 내 영혼을 공급한 그 새 바람 그 새 아름다운 영적인 산소 이걸 날마다 공급받고 여러분이 영원히 상쾌함과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다혜시 사울의 그 위기 가운데서 벽게 다닌 동굴에 있으면서 부르는 기도 내용이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극료라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죽게 피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고 기도는 주의 날개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혜시 뭐란가 하나님이 나를 극료라 하시고 극료라 하시고 극료라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극료라 하시고 극료라 하시고 극료라 하시고 극료라 하시고 극료라 하시고 하나님의 극료라 하시는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혜시의 그 위기는 해결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하시고 극료라 하시고 그거예요 다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극료라 하시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하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극료로 계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극료를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안식 피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게 나를 안전하게 해줘 그게 나의 피할 것이야 권력이 있어야 돼 내가 뭔가 가진 거 있어야 돼 그게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 우리가 안전을 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한 것이 함정이고 구덩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날개의 그늘이 되고 하나님이 피할 곳 그곳에 날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전령 많은 금식 많은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불쌍하게 해줘서 하루 저녁만 기도해도 불쌍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불쌍하게 해줘야 하는 것인데 금유를 해줘야 해달라고 다이슨 말하고 있는데 그 그늘 안에 피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2절 얘기 말합니다 내가 질킬 높은 하나님께 부르지지니요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간절히 찾고 부르지지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잘하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신 여호와 주여 성차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나 저는요 기도를 잘할지는 몰라 저도 근데 이 능력은 알아요 주여 기도하면요 내 마음이 신명이 터지게 되고요 기쁨이 오고 위로가 되고 마음의 아픔 슬픔 고통이 다 이 토설한 기도거든요 주여 나는 그 기도의 능력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 성계의 통성기도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부르지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부르지지라 우리가 방언 기도도 좋은데 사실은 더 급한 것에 부르지는 게 훨씬 더 능력이 많아요 항상 계속 부르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언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토하고 부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까지 부르지고 기도할 것인가 에루살렘의 성벽에 찬송이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여와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까지 쉬지 못하게 계속 사람은요 계속 쉬지 못하게 성가시죠 귀찮아요 근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히브리스 13장 6절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가로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화 되느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이 말씀 암성 오세요 주님 나를 돕는 자신이 주님 나를 돕는 자신이 그 도움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신가 3절 말합니다 제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 비방해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인자와 진리로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와 인자라는 것은 언약의 근거에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는 뭐예요? 약속에 이루시는 신실하시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구원하시리로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의 해결하는 것은 내가 인자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그 안에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다이슨 그 위기상은 어느 정도냐 하면 상상이 안됩니다 4절 말하기를 내 혼이 사자 중에 죽은 자 중에 처하고 내 불사라는 중에 불 속에 누웠고 그 인생 중이라 저희 이인은 창과 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이도다 여러분 사월항에 쫓겨던 그 상황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잔여 문제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창칼 갖고 주기로 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상황에서 이기신 다이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고백이 또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 온 세계에 높아지고 원하나이다 지금 자기 생사가 달린 이런 위기상황에서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이렇게 되고 사나주구나 주의 것이로다 이 삶의 자세 마음 바탕 중심은 하나님의 오지 영광 내가 좀 편하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오지 하나의 영광을 붙잡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여지게수 죽을 것도 모든 인생에 나는 사나주구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는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여기서 다이슨 오늘 보물통에 말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로 새벽을 깨우겠다고 확정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보물 7절 8절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마음이 확정됐대요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어떻게 확정됐다는 얘기는 없는데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기와 고난이 와도 나는 안 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나주구나 하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확정된 마음 이런 마음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 계시나? 안 지키네? 왜 어려움이 오지? 그럼 흔들려요 나는 그러나 저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확정하시고 여러분 심지를 강하고 경고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정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신 극렬하심이 내 인생에 항상 안 깨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면 여기서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말씀을 알잖아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죽지 못해 살아 이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확정하고 내가 말씀을 내가 이루어드린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삶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나는 주님 것인데 나는 주님의 손에서 알아서 할 수 없어서 그러면서 노래하고 찬양한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말하기를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는데 여기서 영광아 깰지어다 이 뜻이 보니까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뭐냐면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거가 끝나는 기간이 13년 동안 그 고난의 슬픔에 아픔에 눈물의 세월을 계속 걷다 보니까 아마 때로는 좀 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혼에 근심이 있고 염려되고 위축되는 그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계속 사우랑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뭐란가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이 상황에서 절대 하나님 함께하신다 내 영혼아 어째야 낭만하냐 어째야 네가 주저하느냐 하늘 바라봐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러세요 그러지 말고 절대 하나님 함께하시오 하나님 도와주신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고백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다이슨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기억했어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칠흑같은 어두운 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고 계속 믿음으로 자기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슨은 가만히 보면 얼마나 하나님 함께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살아계신 역사가 있었습니까 자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다윗이 엔게디 굴에 있었을 때입니다 사우랑이 수세가 왔어요 근데 어디로 와 들어왔습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사우랑이 클이 들어왔어요 혼자 들어옵니다 왜요? 왕도 혼자 볼 일 있잖아요 성에 발을 가리웠다 하는데 그것이 먹었으니까 대변 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하면 왕이 급하니까 바지까랑이 내리고 끙끙거리고 힘쓰고 앉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새 옷만 베고 지혜롭게 해서 다윗이 결국 사우랑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이게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은 자신의 앞길이 어둠에 짙게 깔려있지만 다가간 어두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동터오는 아침이다 이겁니다 더 어두울수록 이제 동은 터오른다 그게 깰지어다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가지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환경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란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 말은 내 심령에 부정적인 생각 다 덜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고백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명의 새벽을 만들겠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거예요 베델 금식교 박이스라 원장님이 보니까 설교 중에 허탕하게 막 그 가슴에 웃음이 터져나와요 야 근데 때로는 만나서 얘기하다 자꾸 이렇게 웃음이 터져나와요 습관이 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또 기쁨에 또 성령에 의지하고 그래서 허탕하게 막 웃는 거예요 웃어 이야 이게 어두운 침울한 분위기를 완전히 승리로 역전시키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 거야 뭔 뜻이야 이게 뭔 뜻일까 하고 좀 생각해 봤어요 아니 뭐 새벽을 깨워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새벽 시간에 다이슨 감사 찬송하면서 그냥 그 적막을 깨우면서 기도로서 깨우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가고 새벽은 와요 아니 칠일과 어두운 밤이 있지만 새벽은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다린 것이 아니고 내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적막을 기도로 깨우면서 부르면서 하나님의 새벽이 하나의 빛이 내가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내가 인생 꾹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살 있겠지 숨도 안 쉬고 없어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요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고 얼마나 이 다이슨 신이기 때문에 실적인 표현이지만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가오는 모두 어둠이 있지만 새벽을 깨우시고 적극적이고 창전이고 극력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사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좀 부담도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새벽을 깨우려다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왜 새벽 기도 그렇게 중요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은요 하나님의 영과 영 역사하시고 사단의 영도 같이 역사하는 시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례 도우신 역적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무력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도움받으면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첫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11주에도 첫 것을 들여서 기뻐 받으듯이 내 시간의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추렉기 14장 입사에 말하는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어지럽게 하시고 언제예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 20주에 말하길 모세가 손을 바다에 이뤄 내밀며 새벽에 미쳐 바다에 회복된지라 그래서 애굽 군사가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새벽에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질을 깨뜨린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열의 고성도 무너진 시간도 새벽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10편 4편 9번의 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마기도 새벽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있으면 세 번 부인하지요 그 시간 어느 시간이에요? 세 번 부인하니까 꼭 껴 닭이 울었네 새벽 시간이죠 마태 20주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이라고 마기도 새벽에 함께 모여서 작전의 일이라고 했네 마기도 새벽에 일하고 있는데 새벽에 콜콜 잔잔 사람이 마기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리오왕이 새벽에 사자고리 가서 사신한 요하의 종 다녀라 그러면서 울면 왔어요 새벽에 끄집어내주고 그리고 새벽에 원수들 다 사자고리가 만들었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리 바다를 건너가라 했을 때 밤 4경에 위기 가문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건이 마태음 14장에 나오는데 이 밤 4경이 어느 시간인가 오늘 시간을 하면 3시부터 3시부터 6시 시간이에요 새벽 예배 시간이네 그 시간이 밤 4경에 도와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왜 그 시간에 그렇게 그 풍랑 만난 지자를 찾아오셨을까 그 사건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5병 이어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축사해가지고 5천명 먹인 사건이 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 되었고 예수님 왕으로 삶을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은 무리를 흩떨어버리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항의를 명냐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때 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배에서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가는데 바사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에 권한을 당하더라 그때 어떤 배였어요 조그만한 조각배죠 그 고깃배 근데요 그 풍랑에서 완전히 고난을 당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거 있어요 이 항해가 예수님이 건너편을 가라 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가라는 항해에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다 가는 항해 예 풍랑이 옵니까 아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우면 와요 풍랑이 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니 왜 풍랑이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라는 항해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마음 아냐 무슨 마음을 해요 저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축사에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줄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최고의 인기 절정의 순간 제자들이 막 쳐다보고 우러러보고 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어깨가 을쓱 올라가고 기분이 좋고 이야 내가 한 자리 했다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마음 속에 무엇이 터겠어요 반드시 교만이 터어요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기분 좋아갖고 콧날에 물르고 한상에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봤어요 너희들이 지금 아주 최고로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 고난이 뭔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기를 자기들이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풍랑을 하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지금 치룩같은 어두운 밤을 지낸 분 있습니까 난 하나님 뜻하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뭔 죄가 있는가 뭘 내가 빗나갔는가 날마다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항해가 초신자 때는 별로 안 와요 마계수 믿는 상황에서는요 비동답도 금방 오기도 오고 형통하기도 오고 잘됩니다 근데 조금 믿음이 자라고 나면 하나님께서 손을 모시기 시작하는데 풍랑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풍랑이 이르든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심한 하날바다 살 소망까지 그럴 정도 바울이 그 정도면 어떤 상황인가 상상 안됩니다 근데 뭘 깨달았는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경제가 어렵고 자녀가 어쩌고요 예금 사람 죽는 것보다 큰 문제를 없어요 그걸 해결하시기 부활의 하나님만 의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 품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리고 기도하면 도와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뭘 주시는가 먼저 은혜를 주셔요 어떻게 은혜 주시는가 10편 84편 오지 말하기를 죽게 힘을 얻고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가 여기서 주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고 마음에 시원의 대로 기도해도요 기도줄이 딱 잡힌 사람 있어요 그저 기도가 술술술 잘 나오고 기도가 재밌어요 빡빡하지 않습니다 계속 예 대로가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람에 따라서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가 공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로 뚫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간절히 기도한 만큼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의 대로가 날려나는데 언제 나는가 그게 뭔가 눈물골짜기를 통행할 때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도 눈물골짜기 통행하신 분이 있죠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내 마을마다를 사정은 누가 알리요 남편이 알아줄까요 아니요 하나도 모르는 고민이 와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은 여기 알거든요 근데요 눈물골짜기가 누가 좋습니까 누가 눈물골짜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누가 나를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말로 상처 주고 내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주고 나를 오해하면서 뭐라 그랬을 때 너무 서운해 내가 믿었던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로 싸우면 절대 해답이 없고요 맘만 상하고 기분만 나빠고 속이 상하고 너무 괴로워요 눈물골짜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눈물골짜기를 주십니까 너무 아파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내 아픈 가슴을 하나님이 눈물골짜기를 주신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시원의 대로가 일을 위해서 그럼 어떤다고요 많은 샘의 곳이 이 샘은 성령이에요 이른비도 은택을 입힌 아니다 아 니가 눈물골짜기 통념에서 애통하고 울어봐 그때 성령의 은혜가 와 성령의 생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제자리 풍랑 얘기하다 얘기했는데 그 말은 뭐냐 풍랑 만났습니다 근데요 밤 4경에서 예수님 모셔요 아니 초저녁에 출발했으면 그래도 10시 11시에는 좀 오셔야지요 아니 밤 4경 새벽에 지금 4시 5시 그 시간까지 그 고통을 느끼고 아주 풍랑 만났고 죽게 생겼는데 다 보셔 다 하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다 하신다니까요 다 보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게는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 기진맥길에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예수님 뭐고 막 울고 기도며 그때 예수님이 급하셔버렸어요 아니 예수님 급하셔가지고 그냥 예정에 없이 기도다가 바다 위로 걸어가 바다 위를 내가 바다에 건네 그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급하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예수님 예수님 그 새벽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에 걸어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서 오늘도 걸어오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의 삶에도 풍랑과 아픔에 눈물이 많았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근데 아 그것이 유익이었고 나를 깨뜨리고 부숴뜨리고 주님만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은혜가 오고 어떻게 내가 감사한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도 물리도 걷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명하사 무리로 와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사람 무리를 걸은 사람 아이고 나 좀 살려주소가 아니고 그 풍랑과 그 상황을 오히려 역절시키고 무리도 걸어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려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중에 제자의 승리가 뭐냐면 구절에 말하기를 자 마트 14장 34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 예수께 절하여 가르되 진실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네 시기에 바람과 파도 순종하는 거 절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우리가 권한의 풍랑을 겪을 수 있어요 환란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왕이시군요 예수님이 최고 전세계를 동치하시군요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권한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최우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냐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슨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장마다니가 만민 중에 죽게 감사하고 열방여주를 찬송하리다 지금 황앙은 바깥이 없어요 환경이 어려운 거 그대로입니다만 찬양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시는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싸우고 승리하지만 믿는 사람은 승리해 놓고 싸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가가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정성 여러분 아직도 지금 새벽이 멀고 캄캄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십제를 하랍니다 마지막 고백합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신은 궁창에 일어나이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내가 상황 아무리 끝나더라도 하나님 인자시고 하나님을 지내신 그 하나님 끝까지 나아가느면 그게 복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봐도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벽에 지금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복이 와냐 안하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느냐 한 것입니다 다이슨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알았습니다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느껴본 사람 하나님과 교제해서 인력감을 느껴본 사람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같은 인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받고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쁨 이게 인생의 회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세요 기도로 승리하세요 새벽에 주님 만나세요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신 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기름붐이 다이 되기만 능력의 기름붐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